안녕하십니까? 쉬운과학 쫄지마. 이번 시간에는 저반, 들어가자로 기억하는 고기압, 저기압의 풍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반, 들어가자. 저자라고 하는 것은 저기압이라는 의미이고요. 반자라고 하는 건 반시계 방향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들어가자라는 얘기는 바람이 들어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기압인 경우에는 시계 방향이 되겠고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고기압이 있고 오른쪽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고기압은 아래 하자, 내려올 강자, 공기의 흐름, 하강 기류. 공기가 지표면으로 내려오니 지표면에 공기가 많아지겠죠? 공기가 많아집니다. 공기가 많아지니까 공기의 압력, 기압도 커지겠죠? 그래서 고기압이 되겠고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저기압을 보면요. 저기압은 윗상자 올라갈 승자 공기의 흐름, 상승 기류가 되겠고요. 지표면에 공기가 적으니, 공기가 적으니 기압이 적어서 저기압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고기압에서는 지표면에 공기가 많겠고요. 저기압에서는 지표면에 공기가 적겠으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 고기압만을 본다면 고기압은 바람이 불어나가게 되겠고요. 저기압만 본다면 바람이 불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이런 식으로 휘게 되겠죠.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면 조금 더 오래 기억하냐면요. 고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압, 시계 방향, 나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기압은 바람이 들어오는데 역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우리는 반대 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오는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 반 들, 저 반 들어가자, 저기압 반식에 들어온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요. 고기압은 공기가 많으니 기압이 높은 곳이 되겠고요. 저기압은 공기가 적으니 기압이 낮은 곳이 되겠습니다. 하강 기류가 있어서 공기가 많은 것이고요.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있어서 적은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하강 기류일 때는 날씨가 맑겠고요. 저기압인 경우에는 상승 기류인 경우에는 단열 팽창에 의해서 구름이 형성이 된다라고 배웠죠. 그러니 흐린 날씨가 되겠죠. 바람의 풍향, 시계 나간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반식에 들어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이는 그림은 온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 온대 저기압이 되겠는데요. 온대 저기압도 저기압이기 때문에 저반 들어가자, 저반 들어가자, 저기압 반식에 들어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기압에서 온대 저기압에서 풍향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기압이니 반식의 방향으로 불어들어오는 모양을 그려주면요. 이런 모양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오겠죠. 바람은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남쪽과 동쪽에서 바람이 오는 것이니 남동풍이 되겠고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서는 남쪽과 서쪽에서 바람이 오는 것이니 남서풍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랭전선 뒤쪽에서는요. 북쪽과 서쪽에서 바람이 오는 것이니 북서풍이 분다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겠습니다. 온대 저기압의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보시고요. 오늘은 고기압, 저기압에서 풍향에 대한 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면요. 저반 들어가자, 저기압 반식에 들어온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아니면 고시다, 고기압 식에 나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대 저기압도 저기압이니 반식의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온난전선 앞쪽, 한랭전선 뒤쪽 그리고 그 사이의 풍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